멀리서 도룹 2023년 시후로 즐겨 보자고 멀리서 도룹 점화 후에 출시 멀리서 도룹 멀리서 도룹 멀리서 도룹 멀리서 도룹 멀리서 도룹 조심해 여기 놈들의 빌거지야 대비차례는 미역전까지 맞췄을거라고 멀리서 도룹 멀리서 도룹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첫 번째 타워가 무너지기 전에 연구실은 지하에 있었어. 엘리미터가 무너지기 전에 연구실은 지하에 있었어. 엘리미터를 찾아야 돼. 젠장. 액세스 토큰이 필요해. 대단해. 산업자. 액세스 토큰을 갖고 있을 거다. 사격 대신! 폭력을 놓고. 사격 대신! 조용히 마시겠습니다. 아, 그래! 문 뭔데, 여기 문이야! 잘하고 있어! 용신 새끼가... 됐어! 뭐하는? 이거 생각만큼 정신나간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나? 난 심하라! 발색! 으악! 으악! 랩러닝 운영 통제실! 딱 봐도 메가코프를 운영하기 좋은 것 같네? 네 여친을 거기 넣어서 잘 들어가나 보자고 나라면 아래층에 따뜻한 환영 인사를 준비했을 것 같은데 잘 됐네 기왕 가는 거 확 화려하게 터뜨리면서 가야지 분명 매복이 있을 거야 집중해 놈들보다 네 실력이 더 좋으니까 십새끼들 예고도 없이 훅 들어오네 다음 단단히 먹자 시발 뭐야 용병이 혼자 왔다고 이리와 불쩍! 저 년 혼자야! 날려버려! 기왕! 기왕이! 기왕이! 기왕은 언제 오른데? 도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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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 바티 together 아무래도 거 holes 공간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타워의 메인 프레임 같아. 일단 알트를 연결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저잔치! 제발! 마운드를 못해니까 살려 맞춰! 마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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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춘 투자. 도망간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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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쏴! 으악! 으아! 으악! 시이블! 슬롯 같은 거 안 보이는데 메인 프레임은 바닥 밑에 있을 거야 그걸 꺼낼 방법을 찾아야 돼 무슨 어드벤처 게임도 아니고 이 단말기 쓸 수 있을까? 확인해 보자 젠장 이럴 때 스파이더가 있으면 좋을 텐데 더워하겠다 빨리 꺼 뭐야 벗어버리지 마세요 저 슬로시아의 알토를 풀어주자고 머리 숙여! 재단전! 맞췄다! 타워 시스템에 몰려들었어 니 선여친이 잃은 값을 해야 할 텐데 내가 세운 것을 보라, 위대한 자여. 그리고 절망하라 타워 시스템을 우회했어 시스템 장악 완료 입자 위험 요소 제압 완료 미코시로 가는 길이 열렸어 자, 가자! 아라사칸 넨러러들이 타워 시스템에 몰려들었어 먼저 그들을 막아야겠어 이제부터는 너희끼리 알아서 가야 돼 길은 뚫어났어 하지만 서둘러야 돼 정의 보안부대가 쫓고 있으니까 알타! 여기 있어! 이 문은 뭐야! 너무 무리하지는 못고 너무 무리하지는 못고 숨을 쉬어 과감해! 으흑 휴끼리 어! 아.. 어... 살아면 못 나간다 으흫 흠 으흑 으흑 네가 막 내 쓸식이야 흠 으흑 으흑 으흐 너를 완전히 파괴줘! 애초 좀! 니 능력을 보다 살려줬다니 아주 인간적이야 너도 완전히 파괴하네 저장 중! 아무리 타겠다! 너, 날 상상할까? What? 어? 아멘 탈환자만이 살아남는다! 어딜 버텨 봐! 너와! 어디 있지? 그 링은 탈모년이 이마을 할 생각이 없었나? 그 링은 뒤적이라도 그냥 죽여주기 탈환자만이 살아남는다! 에라이 어딜 바쳐봐 남 Bomber 히힛 다음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밀고시로 가 조니 실버엔드가 보내는 인사다 이 씨발 년이 뭔 개소리야 이 씨발 년이 뭔 개소리야